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한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일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례나 무한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귀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소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조주와 사망의 지옥 배경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지신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그 흔적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 짊어져야 돼 그 십자가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앞에서 사육자들 앞에서 또 송도들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랩런트들 앞에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어떤 흔적에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겼는가 되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혜의를 한다고 하면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아닌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의 동기도 들어갔을 거고 또 내 기준 내 율법 인정욕구에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속에 이렇게 범습해 온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상처를 주고받는 흔적 율법과 정제의식의 불신앙에 또 이런 흔적들 아니면 오직 복음의 수고와 성김 속에서 사랑 속에서 생명 살리는 흔적을 남겼는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흔적인가 되돌아보고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대세김질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이 자랑이었던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 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내 삶에 내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발자취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요 저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중요한 세 가지의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석과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저주를 받는다 그만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완전한 율성 절대성 용원성을 붙잡아라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요 시대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축복의 언약 전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변질된 복음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온 바로 율법과 정교의 그 멍해를 벗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모든 것들을 율법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교의 멍해에서 벗겨줬는데 다시 이게 스몬하게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영적인 참자유를 누려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뿔이 철질이 되어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적의 지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인생 속에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의 인정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소론적인 것,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용을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소론 인생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로부터 받은 본론 인생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려야 돼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정교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할레라는 거였습니다 할레, 할레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흔들리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몸의 할레를 통하여서 너도 나도 할레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수고가 전혀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 속에서 정교 속에 몰아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할레를 받아야 우리의 수고, 인간의 충심으로 되어져야지 구원을 받는다 잘못된 이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레는 피 언약의 증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할레를 통하여서 너의 자선을 통하여서 구원할 바로 피 제사드릴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증표로 주는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할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하는 그 할레를 받냐 안 받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이런 일법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육체의 모양은 내려 하지만 바로 육체로 자랑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구원에 관심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오직 자기를 과식하는 자기의 과실을 나타내고 또 자신도 할레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레를 받도록 강요를 함으로써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자기 자랑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내 자랑에 빠지지 말아라 내 자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살펴보면 나 자신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랑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만 보이냐 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자신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안 알아주면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사역한다 안한다 직분한다 안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맞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대요 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알아주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더 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목사님이 알아주든 알아주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지게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뭐였냐 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고른도에서 1장 18자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구원을 주는 찬 복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의 조주와 우리의 재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그 구원을 주는 찬 복음만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자랑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나의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빌리버전서 1장 18절에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하냐 누구만 전파하냐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진다면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우서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인하여 내 있는 질병의 그 허약함 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의 그 연약함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오직 보금의 삶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가난 이것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세상적인 없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바로 서론의 부유함이 아니라 본론 인생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 영적인 그 보아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을 자랑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모든 고난과 수역을 당당하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잘못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금 때문에 받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고난이 있잖아요 몸에 있는 질병일 수 있고 경제적인 질병일 수 있고 자녀의 가정에 그 어떠한 우리 안에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해 왜 우리도 모른 사이에 기복신앙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가 이런 수고와 이러한 즐거워 이러한 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의 흔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자랑 날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속에서 현장을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숨을 쉬고 호흡할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석과 바로 그 부활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가하는 현장 천도 제자들이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 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의심과 한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 이 흔적은 스티그마타라는 주인이 자신의 노예나 짐승에게 그 양들이나 소들에게 이것은 내 거다라는 소유권을 나타내고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부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바울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1장 24절 27절 보금을 위하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죽지 않을 만큼 죽기 바로 직전까지 다섯 번을 맞고 세 번 태장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해서 일주일을 바다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 동조 이방인 거짓 정제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고난의 핍박을 당했다 바울만큼 물론 바울보다도 더 한 또 우리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흔적을 받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복음의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없고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서 고백을 받을 수 없고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지켜야 하는 이 언학적인 한 저와 여러분도 이 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달합방 초창기에 우리 단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복음의 어르신들이 제종들이 이 절대 복음 이 언약 복음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면직을 당하셨고 그러해도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있고 우리 교회가 서있고 수많은 우리 달합방의 교회들이 서있어서 2, 3, 7, 5, 5천 종족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오지 유일성의 이 축복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여러분들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또 즐겨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상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예수 크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시 바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받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상처와 갈등과 시험과 또 억울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크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흔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이 흔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직계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귀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모든 현장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전하는 절대 전도 제자로 승리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 드립니다 축복 드립니다